이야, 진짜 훨씬 더 멋있어. 이거 진짜 부침개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? 그래도 고맙고. 부침개를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. 다른 거 넣어서도 맛있게 좀 드세요. 차리는 게 대단합니다, 어머니. 사다리가 피어질 정도예요. 이게 그 옹군나물. 옹군나물이에요. 드셔보세요. 밥맛 없을 때 좋아요. 소화가 달려. 약간 싹싸름하면서 아주 소스맛도 달콤하고 해서. 잘해 먹어요. 밥반찬으로도 부가 막힐 것 같은데요. 밥반찬이에요. 여기는 무슨 낫대기가 안 빠져. 아, 그래요? 원장님과 어머님의 반죽이 만든. 잘 붙여야죠. 아주 딱, 딱 익었는데요? 어머님께서 직접. 맛있게 타러와줘. 진짜 맛있네요. 맛있겠다. 고구맛. 고구맛. 고구맛 맛있죠? 고구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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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안 닦고 있어, 맛있지? 고구맛. 하고 싶네요. 고구맛. 고구맛. 고구맛 ㅎㅎ 아